이제 내에 쓰레기 되게 재밌는데 귀엽다 노래자가 또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? 너무 달달한데? 목소리 되게 좋아 너무 많아 여자분도 목소리를 줬다 오 오 오 오 우와 와아 너로 되게 잘하더라 너무 좋다 아 이거 본인 노래 내 fingerprint 호호호 오인데.. 아니야 오우 오우 너무 좋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즐겁게 해? 음악을 이렇게 즐겁게 해 너무너무 즐겁게 해 노래 너무 놔줘 너무 재밌다 와! 와! 와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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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에도 붙여있어 드디어 드래그 이게 무슨 흐름인지 드래그 조금씩 바꿔서 드래그 너무 귀여워 이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 분은 처음 보지 누나 나 처음 봐 보이스턴은 물론이고 여자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이스턴은 너무 좋고 센스가 있지 이건 그런 센스 없으면 못할 것 같아 아예 이 자체를 작업으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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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분은 그 우리 악동뮤지션의 수현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 생각이 났어 되게 맑은데 뭔가 R&B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그 안에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고 되게 잘한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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